각 강릉병매 4시에 이제 시작하고 오늘 물량이 많아서 뭐 아직 갈 것 같아요 지금 5시 조금 넘었으니까 체험하러 가시죠 그렇지만 9월에는 저도 모르고 살아있으면 다 수요일이 괜찮은 줄 알고 그런데 살아있다고 다 괜찮은게 아니고 같은 상자 안에도 다 틀려요 이렇게 일일이 다 만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져보시는거 이제 여러개 제가 저분도 일하시는데 방해가 안되는 한도 내에서 처음에 진열할때 이렇게 만지면서 그 강도를 다리 강도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봐야죠 다리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리 뚜껑만 말랑말랑 물렁물렁 그러니까 이따가 다른거 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안돼요 이렇게 늘어내세요 암튼 이거 썸비 보나마 썸비요 아까 11.7 앞에 게 7만3천원 4천원 된거 같고 이거는 6만원대 나오는거 같고 아까 금방 우리 다리 만졌는데 약간 말랑했잖아요 다 빈급 정도로 되니까 이 부분들이 전문가라서 다 보면 암다 벌써 이게 B급이다 A급이다 뭐 7만원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참처럼 영어로 결정하는 이후로 저 6만6천원 가짜내라 그니까 B급은 6만6천원 A급은 한 7만4천원 많은 정도 차이는 한다고 보시면 되요 숙소는 저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끝에 한 마디나 두 마디나 저거는 거의 두어가가거나 다리가 하나 떨어졌거나 이런거거든요 한 5만원대나 4만원대가 있어요 5만5.8킬로 저런거 저렴하게 볼 수 있어요 저 5만8천원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말씀드린게 저렴하게 하지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만들어보면 겨물렁할게요 살아있어도 왜 사람들이 5만8천원에 살까요 앞에는 6만7천원인데 이분들이 매일 밤하면 이거 놓았는데 바보가 아닌 사람 바로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다리 만져봤는데 다리쪽으로 물이 쭉 나오죠 바닷물이 다리안으로 다 들어가서 쪄봐야 짜다는거 2.8킬로 이런거 사다 놓으셨네요 이거 다리 단단하네 이건 선호에요? 예 선호에요? 예 선호 선호는 얼마? 5만3천원 105만원 나왔어 이건 선호에요? 예 선호 기가 막힌거에요 선호도 금방 했어요? 아까 사는거에요 아까 사는거? 싸게 샀어 5만원 사놨어 5만3천원 주면 돼 예 선호 저분 지금 큰일나 이 친구가 난리 나와버려 전 난리 안네요 뭐 알아서 하시는거에요 요거 일곱짝 사가지고 다 팔고 이거 한쪽은 뭐지 하냐? 다리 여기 한쪽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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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마 7만원대 나오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 저분이 즉항이 들고 가리키는 상자가 지금 겨우는 6강자에요 벌써 제남비 단자가 6만8천원에 결매 낙찰 된거에요 뒷도그가 5만6천원 키로당 저게 한낭자가 5만원에 25kg니까 한낭자가 125만원 저 한낭자가 보는데 이분들이 딱 보고 진열되있을때 벌써 딱 만져보고 500원치는 차이로 낙차열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7만원대 낙차열이 나올거에요 형아는 기대들의 4800원 7만원대 낙차열이 3000원 xuysy 달하고 달하고 7만3천5백원 7개 7만3천5백원 저분이 6개 다 사버렸고 이거 보세요 하나가 27.7 7만원이면 7,24 7,7,49 한 180만원 어린저거 200만원이잖아 7개면 1,400만원 저분이 딱 사버렸고 6개 다 사버렸고 8,45 9,512 37.7 7,7 7,7 7,7 7,7 8,9 8,9 8,9 다 7만원 넘어가라 40쪽으로 갑니다. 4개, 8500원 바로 왔다 똑같다 바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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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번 8000원 53번 130번 6,4,9 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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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를 저쪽 귓매장에서 바로 받아서 여기서 이제 팔거든요 도매가로 한 2,000원, 3,000원 붙여서 수수료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사서 이걸 사시면 바로 이렇게 도시며 여기 지금 다 회떠 주는 집이거든요 킬로당 킬로당 5,000원 정도 갖고 회떴서 이렇게 드시면 좀 저렴하죠 이렇게 횟집에 가시면 저런 거 참돔이 보통 킬로당 3만원 다가는데 아까 저기 도매 저런데서 사시면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시면 회뜨는 값 5,000원 하면 2만 5,000원 정도에 좀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일찍 나오시면 한 5,000원 정도 버실 수 있다 오늘 추우셨죠? 네 너무 겨울이다 체험하셨는데 소감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어졌어요? 한 마리 훔치고 싶었어요 다리 만져보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잘 해보시고 사셔야 돼요 정말 비싼 거라서 아무튼 다음에도 오시면 도매시장이나 뭐 활어 그런 것들 해척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저렴하게 저희 돈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리가 진짜 통통해요 고맙습니다 경매 처음 오셔서 이거 다리 다 만져봐서 이제 전문가 됐어요 이제 다리 딱 만져보면 얼마대 네 다 알아요 7만원 되는 A급 6만원 되는 B급 그죠? 아 이만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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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진짜 가득 썼어요 고맙하네요 큰돈 쓰셨잖아요 오늘 너무 잘 먹겠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따뜻하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